고 2 다음은 딱 너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콩입니다 자 우리 굿마이들 요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보내고 있을텐데 우리 좀만 더 힘내고 우리 모두 무사히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바라봅시다 자 우리 굿마이들 고 1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 2 준비 잘하고 계시죠 자 고 2 수능 입시 제도의 변화로 지금 현재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한 지금 이때 긴급 점검을 통해 우리 고 2 풍마이들이 실천해야 하는 그 필수 사항을 장풍이랑 같이 한번 점검 긴급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 1과 고 2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라는 것이죠 자 고 2 때는 선택 과목이 조금 더 나누어져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세분화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선 과학의 경우를 보면 고 2로 올라오면서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즉 이젠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할 학년이 바로 고 2라는 것이지요 사실 고 1 때 공부를 뭐 했건 안 했건 과거는 잊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해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무엇을 생각해봐야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장풍이랑 같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자 우리 꿈아이들은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야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대학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꿈을 위해서예요 내가 도대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는 거야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 또는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봐봐 목표가 없으면 의욕도 없어요 의욕이 없으면 능률도 떨어지죠 이렇게 악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한번 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를 한번 곰곰이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부모님과 의논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를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지금 지금 계약하기 전 시간이 좀 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냥 멍때리는 것이 아니야 그냥 멍때리면서 난 뭐하는 사람이야 멍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 미래에 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먼 미래 10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오왕오왕오왕오왕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고민 꼭 시간을 내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가 잡히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멀게는 2년 그리고 1년 가까이 한 달 일주일의 계획을 타이트하게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장기적인 계획은 당연히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루의 목표 일주일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간의 계획이므로 목숨 걸고 지켜보는 거야 그래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목표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이제는 좀 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 수능까지 내다보는 기본기 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고2는 아직 내신을 준비해야 되죠 자 고2 때 수능과 내신은 정말 별개일까 수능 준비 따로 내신 준비 따로 완벽하게 구분지어서 따로따로 준비해야 될까 한마디로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신의 내용과 수능에서의 내용은 완전 동일하지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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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수능은 우리 풍만이들이 고도의 훈련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수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능에 대한 감각은 사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수능 문제를 해석하는 기술을 꾸준하게 열심히 연마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감각을 우리가 바로 수능감이라고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얘들아 이런 감각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고2 때는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수능에 대한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2 때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지구과학의 기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면 생각해봐 고3 때 해야 할 훈련에서 기본 개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완전 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근데 이런 당연한 내용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고3 때 애들아 수능에 대한 훈련을 시작할 때 꼭 기본 개념 완성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리고 꼭 아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열심히 할걸 막 후회를 합니다 우리 꿈아이들은 고2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고3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현재 올바른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2 때 내신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그렇지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자신의 과목별 내신 스타일 학교의 내신 스타일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한번 내신의 최강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과학 1 내신 시험이 뭐 교과서 위주인지 아니면 자기 학교에서는 뭐 탐구 위주인지 서수령 위주인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패턴 이런 유형을 꼭 우리 풍만이들이 스스로 파악해보고 그리고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내신을 완벽히 대비하면 우리 수능까지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얘네 이렇게 수능까지 이어가고 내신에 집중하기 위해선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지구과학 1에 예습을 꼭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구과학 그냥 3월달에 그냥 학기 시작할 때 할게요 하지마 왜 지구과학 얘들아 물리학하고 화학 부분과 융합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 1학기 중간고사 부분에 얘들아 진북과 자북 편각과 복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미리 보고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지구과학의 흥미를 잃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최선을 다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탐구 과목 선택은 신중하게 빠르게 그리고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자 고1 때 그냥 내년에 고민하면 되지 뭐 넘겨졌던 것들 이제 우리는 수능에 대한 생각을 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내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적합한 선택과목이 무엇인지도 한번 판단해보고 고2 때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우리는 고3을 준비된 상태에서 멋지게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고2 때 이 모든 것들 이런 선택과목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고3에 가서 결정하고 수정하는데 또 시간에 소비가 걸리겠죠 고2 시작을 할 때 요 때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낸다면 좀 더 선택과목의 완성에 대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고3 때는 1분 1초가 귀해요 고3 때 이렇게 선택과목을 다시 골라야 되고 다시 기본 개념을 완성을 들어야 되고 선택과목에 대한 처음을 고3 때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고2 때 하는 것 당연히 시간과 내용의 깊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꼭 감안해서 어떻게 선택과목은 좀 빠르게 신중하게 골라서 수능에 맞게 과목을 깊이 있게 정리하는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자 네번째 점검사 고2 첫 중간고사대위입니다 자 이젠 내년에 수능 얘기가 아닌 내 코앞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고1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지금 막 우울하고 나는 뭐 될까 아니야 나는 요번에 망쳤어 막 이렇게 우울하게 고2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고2 때 좋은 점수를 받으면 내신 점수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고1 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고2가 되어서 처음으로 전문화된 선택과목을 준비하면서 첫 점검이 바로 고2 첫 중간고사입니다 매학년 첫 중간고사가 사실 제일 쉽잖아요 왜 범위가 짧아요 지구과학도 맨 마지막 3단원 우주파트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돌아버린다니까 열 것도 엄청 많아요 생소한 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중간고사 대비에 1을 악 물어야 하고 과목별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1 때 반성을 해보면 고1 때 그냥 뭐 대충 이 정도면 됐어 뭐 이 정도면 됐어 공부를 했다면 고2 때는 정말 더 이제는 꼼꼼하고 좀 더 완벽하게 조금 더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잘 생각해 보고 그래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부법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빨리빨리 찾아서 그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즉 공부 방법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다 보면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당장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고민하고 변화해서 좀 더 학습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과감한 용기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지금 새학기를 시작하려는 이때 장풍이가 앞에서 말한 것들 잘 생각해 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고의 정말 완벽히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 무지에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그래 우리 지금부터 하면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은 절대로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풍만이들이 뭔가 뭔가 꿈틀꿈틀 올라왔어 자극을 받았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때 이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래 우리 풍만이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3월 12일에 전국 학평 전국 학평 모의고사 실시가 됩니다 시험 출제 범위는 통학과학 전과정 어? 어떡하냐 근데 과학탐구의 경우는요 고1 때 통학과학 한 과목이 20문제로 치렀던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분화가 된거지 물화생지 1 네 과목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중에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20문제 전체 범위이니까 완전 부담되죠 부담돼도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라도 꼭 풀어보고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꼭 이렇게 또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럴 줄 알고 고1 통학과학의 주요 핵심 내용을 무라생지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료실에 있는 것을 꼭 보고 모의고사를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2 이젠 너희들은 미래를 자기 스스로 꼼꼼히 그려나가야 하는 출발선 그 출발선에 대한 첫걸음 장풍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끝까지 장풍이는 우리 풍마이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마이들 고2의 시작 지금 바로 변화하고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다 풍마이 파이팅 힘내시다 풍마이 파이팅